오늘의 영상은 아크 8부의 대전, 쿠라사키, 슌대, 공간작가, 노보루, 레이드렉터즈의 초종무사입니다. 아 정변! 아이고 대상해. 근데 이 되게 인성 초종무사, 아 인성 레이드렉터즈. 뭐 네덕이 인성이라고? 네덕이 인성이라고? 어이구야. 가이가이 고! 세이코이 타라키마스! 네 정말 인성대기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 됐어! 세트!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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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고 좋다. 세트. 세트. 오 구태이 정말 마음에 들어. 세트. 효과와드. 리리스. 아 너 마음에 안 돼. 오. 리턴. 오케이. 엔드. 오. 더러우.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엔드. 셔플이 제대로 안됐어. 커서 안 했나봐 내가. 내가 마음을 나눠놨나봐. 가전소환? 응. 빠지사 한번 해볼까? 유관소환? 싱크. 오. 거제지를 싱크와 소니로 쓰는 나란 남자 윤관완났네. 자격 데미지 받는군. 피슉. 어택인가? 아 죽어. 효과 발톱. 천 데미지 받는군. 아니 얘 무한으로 나온다. 아 무한이야. 엔드? 더러우. 어 점막. 진짜 위험하다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가 잘못됐어.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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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어. 어디론가 숨어있지. 그는. 또 천 데미지 받고 특산된다. 계속. 천 데미지 번주네. 엔드. 짠. 엔드. 드디어 나왔네. 레이니어스 일반 소환. 엔드. 엔드. 묘지에서 특산된 부분이지만. 솔직히. 엑셀지 오긴. 엑셀지 오긴. 흠. 흠. 잠만 엑셀지로 내가 나눠는다고 똑같아. 었다. 었다. 었다지나 나눠 놨어요. 버톨레마이오쓰. 셀 하핰. 흠. 하핰. 여기서 이제 유토피아가 나오고. 또하고 또하면. 고통맞지. 고통이 Similarly. 인생은 고통. 고통. 인생고통설. 라이프 이제 고통. 잠 commun statistics. 장샤지 내가 또. 액트를 나눈다 깜빡해가지고. 액트를 안 나눠버렸네. 가세요 얘는 왜 초정상 아닐까 스탠드로이드 매물 없대 저거를 파괴시키려면 유토피아가 나온 다음에 야 라이팅이라고 꾀해버리게 야 5000이다 나와라 2450 안천사 칸 고르곰 칸 고르곰 파괴한다 루어택 고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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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고 싶어 고르곰이라고 카메라에서 블랙에 나오는 악당 걔네들에게 고르곰이라고 잠시만 여러분 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도 액트가 문제 액트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유 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너무 잘 없어져 못찾는데 아크나이트 그래 어디간가 인성카드들이 많이 보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도로 음 이리와 쓸어 오케이 로그인 효과 발동 제발 야 야 엔드 드레오 드롭 아이고야 왜이러냐 도로 도로 걔는 슬슬 다시 원망하게 갖춰지고 있긴 하더만 강 고르곰으로 어택 예? 진짜? 오케이 효과 발동 엔드 제발 아이고 뭐냐 응 좋았어 시끄러워하지 뭐 하시오 릴리스 나와라 빅뱅킥 빅코방카이 소비 소하이 탄탄압은 효과가 안 터진 대니체이 45분 먹으면 되지 방야 몇 대니진가 3500에 2450이니까 어 1050 1050? 1050 달고 네 삼천.. 아니 3500이라니까 1550 달 아 흐흫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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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폐 조정을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패트리카 특수 소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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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넣을 수 있어 아씨요 하도 데타테로스만 넣을 텐데 어 드로 아 포톨레마이스 말고 데타테로스야 제가 잘못 넣었구만 아씨요 자 끝내볼까 근데 왜 이렇게 패가 많지? 이반수와 왈도 랑가 남유고렌예교 아라와레모 뭐가 나오지 아 피한장 나오는구나 잠시만 빙크뱅크에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 왼신 와사 토트 아이고 효과 발동 못하네 어 공격이 몇? 2400 얘 공격을 못하지 아니 그럼 때려야하면 돼 왜 공격을 못해? 얘 효과 발동 아니야? 효과 발동 아니야? 그럼 때려야하면 되지 뭐 발동이 아니야 얘? 어 어떻게냐 그냥? 효과 발동 못하죠? 아 아 그럼요 잠시만 그러면 대동이 아 프레아레스 나오고있지 프레아레스 아 아니 뭐 올린다 2,500 데미가 그대로 맞습니다 바... 바토로 케이스 안개클로 나이토니브 디스오베이 2,500 데미지 저거 공격은 항상 750인데 어 잠만 잠시만 딴 거 올리게? 아니다 2,500 데미지 받아야겠다 당연히 도 어 위보로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낼 수 있는데 끝낼 수 있는데 응 잠시만 이거 다시 해야할거 같은데 응 정말로 정말로 컷을 해야돼 정말로 컷이 안됐어 대단한 데미야 대단하네 이댁에 이댁에 장점이 있지 컷을 안하고 컷 안하고 섞기만 해도 돼 오늘 풀몬스터 데미지에 장점이죠 음 지금 풀몬 어 뭐야 엑스가 섞여있네 10코스를 하는구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참말로 이 덱을 2인성으로 맞춰놓고 패가 막을 줄은 몰랐네 자 그럼 이제 인성 비효를 시작한다 아 안돼 하지마 인피니티를 내가 안구한게 참 아쉽구만 무서워 인피니티를 구했어야 했어 이제 구하면 되는거야 시야 내 입이 사과네 와따시 테이크옵 내 입이 사과네 시크인 2.0 미나게트 팔으면 되겠구만 아니야 팔까봐요 아 고민이 되네 먼저 하시오 4단을 세트 2만 세트 엔드 아이고 오오 오오 일반 소화 효과 2 OK 상차 100억 5파 진다 12억 4,500 광평 데미지를 있는가 먹고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첫 데미지가 특수 소화 초강력하다 초강력하다 엔드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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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리컬 특수 소화 레이뉴스 특수 소화 일반 소화 레이뉴스 특수 소화 레이뉴스 특수 소화 오 이제 뭐가 나오나 이제는 삼마이오 엑시즈 소화 나와라 토톨레마이오스 토톨레마이오스 안다 이렇게 치지않을까 이렇게 치지않을까 이렇게 치지않을까 도레마이오 소재를 쬐고 소재를 쬐고 어 쬐기만 해 어 쬐 그 다음에 엔테메이지 트릭크론 효과 발상 특수 소화 자개성의 메신 날때면 메이드 페이지에서 변신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컨트롤이 필요해 내 방에서 메이드 페이지에 변신은 메신에 넣었던데 30번 변신하던가 변신한다 어 옷 갈은 옷도 변신이야 페이크 나이 병신들아 으아 메인페이지 2 무지스 백두산 스케치 파토 거툴레마이오 문제없게 하지마 지민은 얘 못 받았지 아니야 서비하게 못 받았지 수비력이 처음 올라갔어요 또 배틀페이지중엔 효과가 동아지면 얘를 제의를 하는 것으로 피로 있는 모습을 전부 다 파악해하고 서로 천장밀식 받아요 배틀페이지도 가정시켜 드릴거같은거 부터미만 있으면 효과발동안 다 죽는거라 미나고롯이다 마사니 빅그벅 내가 레이더레터즈 돌리는게 아닌거같아요 저거 레이더레터즈 금수저대기라니까 금수저를 놓고 못해야라면 굳이 땡기 못대 그렇구만 그러면 어쩔수없구만 어 이거 엔터메이지덱 아니갔어요? 배틀을 진행하고 메인 2 효과발동 레이너스 스튜피셜 뚝뚝한 유장 엑시즈 어디에보자 오톨레 마이어스 엔드페이지 효과발동 한번도 없는데 내신해버렸어 세상에 엔드 도로 아아 이게 뭐시단가 메인페이지 종류씨 철자가 2장이야 프레아데스 프레아데스 효과발동 다 날아가요 그리고 올리기전에 트릭크라는 특수소 네 이제 배틀페이지 효과발동을 가정해봐 엔드요 응? 이 차례 아니었지? 아니요 평차례에요 아 그래? 어 나 나갔네 엔드? 도로 미니크리 미니크리 레벨을 하나 올린다 오버레인 스포프를 고치오 나와라 레벨을 올릴 수 있어? 어 필드에 있는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전부 레벨을 풀었어요 오오 저런 효과가 썼다니 강력하구만 그래서 막 전개한 다음에 다크나이트 나온거도 너무 다크나이트? 어 그래서 특수한의 몬스터 먹을대로 하고 어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근데 얘는 보통 묘지로 간툰에 제외하고 서치하는거밖에 안되고 삼맥크로 무르지 쟨 좀 재밌는거 좀 해볼까? 인버사크 어머나 부르세요 예 천대리질 받고 소속 네이더 리프트 몬스터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네스트 아 네스트 안되네 나 할수있었다 이리 인피엘 레이더 리프트 몬스터 마저스팩터랑 쌀까? 응 마저스팩터 비싼거 다닐는데 고민되네 아 어떡하지? 되게 오랜만에 재밌는지 좀 해볼까? 아니다. 이해하면 안돼 일단은 상대방이 뭔 덱인지 알고 있으니까 암천사 칸고르공 캔고르공 프레데스에 있다 인버서클 장착 1200? 칸고르공 어택 땡큐 축하하죠 어딨어? 벌써 14번째야 오 세상에 529메가 어택 어택? 파이아마의 효과에서 수력 800이 낮추고 이번 전투는 효과가 나왔다 아 좋아 파렉 구할까? 파렉 구할까? 전개만 해도 파렉되는데 뭐 엔들할게요 엔들? 들어오 아 이거야 정착 이거만 좋아 이거 이거 뭐였따 어헝 진행중 제가 살짝 바꿔야겠어 왓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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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파괴된다 왓더블 칸고르공의 몇이지? 3500 몇 데미지? 2450 1050 1050? 그럼 2050 까이고 아 1050 차이지 니가 이거 아 스피크라운 특수사 엔드 도로 끝나질 않아 레이니어스 일반사 게임이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다 그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살려줘 누가 좀 나 좀 살려줘 내 넘어올터로 버즈스톤한테 구경이 나니까 재밌게 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효과가 뭐지? 한테람은 효과가 안 터진 자칫판 초전멸사 몬스터 오 그리고 초전멸사 스위피지의 초전멸사 몬스터가 전투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이 카드를 폐해서 묘져보이는 것은 뮤지수 특수함 포크홀을 파괴되었으니까 전투를 파괴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냥 장식이야 장식집 블랙홀 뿌려보세요 경기장 뿌려보세요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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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키리우조 그럼 프레자데스로 아니다 내 머리로 돌아가라 내 머리로 돌아가시오 내가 조총사를 구해야하는데 조총사를 안구했어 아 아쉽군 안타깝지만 내가 조총사가 1판 맞고 있는지라 어 프레베스 어택 으악 멘투 레이니어스 요카베또 뮤지의 진전을 레이니어스를 하나 특성시킬 수 있다 두 장을 오버레이 포스스틱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공아랑 다이아올프 공아랑? 파괴 으악 사단에 세타고 자 이제 원적사업인가 엔드 아 원적사업도 아닌지 이제 나 말은 끝 하는거야 실행 드루 어 레이니어스 하나 남겨서 좋아했다 트위크라운블이고 포스레이란스 고택 소품 효과 발표 잠만 나 이거 실제로 잘못했어 왜그래 얘를 남겨놨어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 세상에 부실 수 있다 미치겠다 내가 또 실수 했습니까 또 실수 했습니까 도움이 안메 아 나 엔드 또 실수 했다 그 말인가 특수 소환 여러분 저 또 컴믹했어요 그럼 원형이 형과 공격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공개념으로 써는 건가 공개념을 절반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덱을 제가 뭐였따라 너무 미래적으로 맞춰가지고 1판 섞일 걸로 지금 미리 맞춰놓은 거여가지고 덱을 좀 교체하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표시해야지 그럼 끝